오늘 저희가 마련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작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1위를 차지하신 신한 신한투자증권의 강석호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여튼 작년은 애널리스트로서는 최고의 해가 되셨네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좋은 순위 매겨주신 매니저분들이나 언론께 감사드리고 작년에 워낙 시장이 어려웠었는데 그 와중에 네오위즈 같은 기업의 색깔이 많이 바뀌면서 국가가 리레이팅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 뛰어다녔던 것에 대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게임주 얘기를 해볼까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게임 종목이 주가가 요즘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게임주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근에 사실 최근 뿐만 아니라 작년 전반적으로 게임 섹터가 많이 주가가 빠졌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조금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대형작이나 또는 굉장히 기대되는 신작들을 준비함으로써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되는 반면 또 어떠한 기업들은 꽤 오랜 기간 신작이 부재하고 또 그 공백 기간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대작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을 한번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입니다. 작년 매출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최근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매출 자체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반면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성장을 만들어야 하는 NC소프트의 기업 규모 측면 또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NC소프트는 아직 북미와 유럽에서 큰 매출을 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약점으로 투자자분들께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TL이라는 신작이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주가에서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L 출시 이후에 북미에서의 얼마나 성과가 크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이 데브 시스터즈는 총 4개의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라고요. 업종 평균 대비 프리미엄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셨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일단 쿠키런 오븐 스매쉬라고 하는 데브 시스터즈가 준비하는 신작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캐주얼 게임, 이 장르에 대해서도 많은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캐주얼 게임이 뭔가요? 캐주얼 게임은 사람들이 잠깐잠깐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니팡 같은 퍼즐 같은 게임은 저희가 지하철에서나 잠깐잠깐 즐길 수 있고 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짧은 그러한 게임들을 짬나는 시간에 잠깐잠깐 하는 거. 맞습니다. 데이브 시스터즈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데이브 시스터즈는 올해 쿠키런 오븐 스매쉬 외에도 브릭시티, 마녀의 성, 2월 말에는 데드사이드 클럽이라는 게임까지 다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쿠키런 오븐 스매쉬와 마녀의 성이라는 게임이 가장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으로 접근을 하시던 아니면 이 기업의 실적 성장을 보시던 그 두 게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목표 주가는 제가 현재 7만 7천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작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 모멘텀을 한번 잘 살펴봐야겠군요. 게임주에서 우리 강석호 연구원이 탑픽으로 꼽는 것은 어떤 종목입니까? 작년에 이어서 네오위즈 계속해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는 올해 여름 출시 예정인 피해거지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을 또 출시할 예정이어서 그러한 신작들이 크게 유의미한 실적 성장을 만들어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피해거짓이 어떤 게임입니까? 피해거짓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콘솔 게임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액션 소울라이크라는 장르인 것 같아요. 이 소울라이크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유저가 계속 캐릭터가 죽어가면서도 다시 시도를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유저가 성장을 하는 지금 패널에 나오는 저 게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유저가 성장을 하는 데에서 재미를 즐기게 되는 그러한 장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차별화된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예상이 있지만은 이미 주가가 컴팍으로 올라서 오히려 과열됐다는 의견도 있고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탑픽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아직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오위즈의 PER이 사실 일반적인 게임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항상 웹보드 게임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갔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네오위즈라는 회사가 PC와 콘솔 플랫폼까지 진출을 하고 또 하드코어 게임들, 앞서 보셨듯이 이런 소울라이크 장르 같은 게임들까지 개발을 하면서 이 회사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점이 PER 멀티플 확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분기 실적 전망이죠. 올해 상당히 좀 올라가는 걸로 나오네요, 매출이. 올해 말씀드렸던 여름에 출시 예정인 피해 거짓이라는 신작이 출시 초기부터 굉장히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 추정치에는 피해 거짓이 올해 300만 장 정도 그리고 5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가 된다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게임 시장의 관심을 봤을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오이즈가 캐주얼 게임 신작도 준비한다고요? 맞습니다. 네오이즈가 올해 다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 거짓뿐만 아니라 빨간머리 앤의 IP를 이용한 퍼즐 게임 그리고 작년에 워낙 인기 있었던 고양이 와스프라고 하는 캐주얼 게임의 IP를 확장하는 그러한 신작들이 출시 예정인데 오마이엔은 일반적인 쓰리 매치 퍼즐 방식의 스토리 진행형의 요소까지 붙어져 있는 점 그리고 고양이 와스프는 기존에는 방치형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다면 올해 출시되는 게임은 전략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퍼즐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붙으면서 또 IP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네오이즈는 당연히 대작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캐주얼 게임들이 계속해서 출시됨과 함께 대형 신작이 부재한 가운데에서도 실적 방어력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네오이즈는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게임즈 투자 전략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짜야 될까요? 사실 올해에도 대형 신작들 위주로 보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게임 섹터는 아시겠지만 섹터 전체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좀 움직였던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작이 부재해서 조금 쉬어가는 종목들보다는 또 코로나 기간 때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출시 예정인 이 게임들을 준비 중인 게임 개발사들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석호 연구원 모시고 게임즈 위주로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인터넷 소프트웨어 담당을 하시니까 최근 맡으신 그 섹터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뭡니까? 사실 최근에는 이 CHET GPT를 중심으로 AI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네이버가 올해 테스트 버전으로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서치 GPT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네이버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AI 쪽을 헬스케어나 또 서치 쪽으로 확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제가 인터넷 섹터에서는 아프리카 TV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TV는 최근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이 계속 커짐에 따라 또 경쟁사인 트위치 TV의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 TV로 계속 넘어오면서 아프리카 TV의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SM을 둘러싼 각축의 한 축 아닙니까? 카카오의 그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카카오가 SM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카카오 엔터라는 회사의 펀너멘터리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공개 매수가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를 초과를 해버렸어요. 주가가 그런 상태에서 카카오가 과연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인수할지 아니면 말을 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카카오 엔터가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현금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할까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작년 하반기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환경비즈니스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히 인터넷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신 신한투자증권 강석호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